자 이번에는 다른 맵으로 하도록 할게요 어... 치수 한번 가볼까? 충돌 그대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반대로 위로지 않았어요? 네 됐어 이제 진짜 해보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제대로 밀었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다시 아니 그쪽을 밀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자 밀어줘요 그래 헬로님 지금 딱 아니 잠깐만 더 뒤로 가면 어떡해 아니 아니 잠깐만 나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각도가 더 안좋아졌잖아 됐다 한 번에 가자 어쩔 수 없다 한 번에 들어갈게 어 뭐 안 들어가죠? 이게? 아이고 다람님 감사합니다 거 아니네 한 번 더 한 번 더 밀어줘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밀어줘요 밀어줘요 아니 그쪽을 밀어주면 안 되지 안 되겠어 답답해서 내가 들어가야겠어 그렇지 반칙이라니요 반칙 아니에요 뭐야 버그님 이 버그님의 반칙 아니에요? 네 이분이 반칙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쏜는데로 이분이 반칙이지 네 아니 진짜 야 이건 못 밀어 이건 못 밀어 이건 못 민다 이건 못 민다 이건 잘못 밀면 큰일 난다 이거는 어 잠깐 잠깐 아니 나 각도가 안 나오는데? 어 각도는 나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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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밀지마 내가 할 거니까 아니 왜 왜 빠지는 거야? 아 됐는데 아 왜 됐는데 아니 억가잖아 됐다 됐다 드람만 가주면 돼 아니 그러지마 아 달함님 아 아 달함님 진짜 아 달함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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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갔어 와 나락갔어 와 반칙이죠 네 반칙이 누가 반칙 썼어요 네 누가 고스나리 밀었어요 아니 밀지마요 이제 갈 거야 어 뭐야 아 아 좋구나 이게 세게 가면 안 되는구나 됐다 아니 잠깐만 아니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아 아 저거 다 들어간 건데 아 다 들어간 건데 아 됐다 아 이게 들어가긴 했다 반칙 쓰다 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반칙 쓰다가 뭔 소리 해요 저는 반칙은 안 썼어요 전 정직하게 게임 했다구요 어허 이거 좀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저기 들어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버그님 못 들어가죠 버그님 역시 밀어주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는구만 못 들어가는구만 못 들어가는구만 야 버그님 못 들어가죠 와 저건 엇가긴 하다 근데 엇가긴 해 저게 밀어봐요 빨리 밀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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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아니 고시나리님을 도와드리자고 아니고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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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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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나? 밀어주나? 지금방 10개 30개 가자 아 한 번에 들어가자 아니야 아주 좋아요 오 진짜요? 오 와 로봇 실버님 오 오 멋져 저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내봐요 야 떨어졌어? 음 좋았어 그래 아 저 문 들어가는데 들어갔는데 와 문 닫혀가지고 아 착제되지 마십시오 아 왜요 나 가고 싶은데 막혀있어가지고 그치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헬로님 거기 있으면 안되는데 아 그쪽 가야되는데 됐다 아 이런 아 아 가는거 보고 갔는데 아 젠장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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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왜왜 아 뒤에서 미인거에요? 지금이라고 그래 난 이걸 노린거라고 그리고 한번에 들어간다고 원래는 자 오히려 좋아 다람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쵸 오히려 좋아 두 번만에 들어갔어요 반칙 멈춰 반칙이라니요 와 와 와 와 와 버그님 버그님 완전 나락갔는데 네 자 어떻게 가야되나 저 방법이 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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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니 그러지마 그러지마 저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 지금 지금이야 됐어 아 이게 안 들어간다고 더 세게 더 세게 줘야되는구나 아니 아 막혔어 아 막혔어 아 와 와 이거 충돌 은근히 스트레스구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니 억가지 이게 안 들어간다고? 이야 그래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파 야 와 들어갔다 와 모두를 죽인다 이런 안해 안해 안한다는 지금 욕출했어요 큰일났어요 아니 자꾸 밀지말라구요 고수나니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좋았어 딱 좋아 아니 아니 흐흐흐흐흐흐흐흐 일등이야 와 일등했어 아니 아 쫑 해보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해봅시다 제대로 해봅시다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려고 했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갈려고 했는데 이렇게 갈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아니아니야 블루 드론님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클렌징 뭐 뭐야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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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두를 죽인다는 달하님 얘기 하셨구나? 어 뭐야 1등 하겠는데? 이러다가? 어 자 밀어봐요 네 이제 밀어줘도 돼 괜찮아 마음껏 밀어줘요 아 좀 더 세게 밀어보시지 너무 약하게 미셨잖아 됐어 딱 좋아 민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이런 큰일났다 핫 됐어 그 다음에 됐어 문 문 문 문 문 문 안 닫히면 돼 좋았어 됐어 빠 빠면 충분해 야 좋아요 아이고 버그님 떨어지시네 아니 나락가시네 다크님도 나락가시고 뭐야 아 저거 타이밍 잘 맞아야돼 그래야지 문이 열려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 때문에 들어가다 마라 야 이건 억가다 빨리 안넣으면 이제 문 억가당한다 하하하하 문 억가당했죠 지금 네 됐구요 야 야 하하하하 이분 아웃됐어 하하 аний 지금 아니 이게 안 들어온다고? 됐다 밀지마 아잇잠깐만 어 뭐야 어디 어디로 떨어진거야 어 뭐야 아니 잠깐만 아 이게 아니구나 뭐야 아웃샤 됐다 저게 아니 잠깐만 밀면 안돼 밀면 안돼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 핫 아 너무 세게 했다 아 여기가 아니잖아 아니 잠깐만 떨어뜨리지마 안돼 아 망했다 밀지마 밀지말라구 아 잠깐만 아 에일리엘님 아 진짜 아니 이게 왜이렇게 되냐 음 됐다 들어간다 됐다 와 다행이다 야 드론을 갔다 야 바이트맨 바이오씨님 코아 안녕하세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유튜브 다 볼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밀면 안돼 밀지마 아 아니 자꾸 왜 미는거야 아 밀지마 밀지말라구요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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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단 말이야 비켜요 CSW는 비켜요 다크님도 비켜요 빨리 나 지금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가야된다고 되왔어 이거는 100으로 해가지고 가야됩니다 안되네요 네 맞는데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닌가 CSW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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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아 뭐야 아니 계산대로 갔는데 왜 아니 왜왜왜왜왜왜 안되네 한방이 안되네 아니 아니 이번엔 갈 생각도 없었는데 큰일났다 아니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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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님 밀지마 좋았어 아니 그러지마 그러지마 좋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밀 잠깐만 잠깐만 안돼안돼안돼 안돼 들어가소 와야 이게 안들어 와 아 아 안들어갔어 안들어갔어 어이 3댄 뺏겼어 아 성공적으로 막았다 오바 에토밤 바이러스님 구독 한번 눌러요 에에에 홀쌍이 고등둑둑둣둣둣둣둣둣둣둣둣둣둣둣둣 자 봤죠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딱 가주는 모습이 멋지고요 완전 완전 미쳤구요 이런식으로 해서 아 이거 돌아가는거 한번 가줘야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딱 밀어줘 좋아요 에이예님 좀만 더 밀어줘봐요 아니 아 잘못 밀어줬어 거기서 밀면 안돼 보이지 않잖아 됐다 와 빠졌다 아니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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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렸어 누가 어어어 제발 들어가줘 제발 그렇지 와 다행이다 야 안들어갔으면 큰일날뻔했네 뭐야 1000명 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분 한분 더 구독해주시면 에에에에에에에 1250명 편안해진다구요 1149명 불편 그럼 우리 베토벤 바이러스 고스넬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선사해주시는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들어가냐고 여러분들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겠네 이따 저녁 9시에는 그 뭐냐 그거 뭐죠 준비곡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따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고스넬에게 밥먹고 올게요 좋아 밀어줘 밀어줘 아니 그렇게 밀면 안되지 다시 밀어줘 이런식으로 해서 내가 각을 아니 아니 잠깐 버그님 아 너무하잖아 아 잠깐 아 아 밀렸어 아 딱 맞는데 이게 아 이거 그건데 가자 어 들어갔다 어 들어간거야 들어간거구나 들어갔구나 버그님 뭐해요 추억이다 추억이죠 와서 같이 놀아요 이렇게 쉬는 날 있으면은 이런식으로 방송하면 딱 좋은데 자 버그님 세게 안들어가서 세게 놔야 돼 세게 야 이거는 이거는 야 안 들어가진 아예 3등 깨또다제 기가 막힌다 저거 고스넬이가 낼 수 있는거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아 안보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먼게 좋아 오히려 먼게 좋아 아 잠깐만 아 너무 너무 약하겠다 아 진짜 아니 아니 잠깐 엇가잖아 이거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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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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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지마아 나 넣고 싶어 넣고 싶어요 구석으로 늘려낸 아무튼 엄청난 심산인거 같은데 야 큰일났다 야 못넣겠는데 지금이야 아니 왜왜왜왜왜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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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겠나 아 쟤 떨어졌어 와 아니 아니 바로 앞에 있었는데 떨어졌다고 아니 아니 얍 얍 얍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는거냐면요 이런식으로 딱 들어가주면요 어 뭐야 와 문이 가로막았어 와 이건 어디야 어 와 문이 가로 문이 엇가를 했네 이번엔 아 아 처음부터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처음부터 좋아 안좋아 별로 어 좋아 아 아 버그님 아 버그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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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자 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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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잠깐 안돼 제발 넣자 아니 넣자구요 아 뭐야 아 아 여기서구나 아 젠장 아 망했어 아 아 망했어 이분도 그냥 여기 작정하고 막았는데 네 아 아 고아 안녕하세요 톰초이님 이따 9시에 또 뵈요 좀있으면 마무리할거에요 야 이거 뭐 3등은 커녕 뭐 나락가겠는데 밀어요 예 이때 미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밀은거야 그렇게 미는 겁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우 한 번에 끼지도 않았는데 왜 돌아왔어요 모르고 딱구칠 나왔잖아요 어 좋아요 아 잠깐만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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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낮에 한 번도 안쌌는데 어 좋아요 아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버그님 버그님 그거 아니야 버그님 그거 아니야 버그님 그거 아니야 그거에요 네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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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들어갔자!!! Folge오세요 들어가시죠 와 안들어간 줄 아네 와 어 오 일단 여기까지만 할건데 여기까지만 할거야 저 что 저 저녁 먹어야 되요 그래 Educate 아 진짜 너무 하자나 육신사리 1등이 코앞이다 오오오오오 아니 저기 아니 여기까지는 떨어뜨려줘야죠 아니 이분들 아니 그렇게 잘 밀어줄땐 언제고 그렇지 밀어줘 밀어줘 그래 그래 그거라고요 블루드래곤님 그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굳이 밀어 밀어주실 필요없이 내가 가면 되거든 아니 내가 가면 되거든요 비켜요 네 이런식으로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였어 아 이게 왜 올라갔지 아아 올라가면 안되는데 아 모기이자식 진짜 아 됐다 총촌이님 좋았어 아니아니아니아 가려워 아아 저기 저렇게나가는거였구나 모기이자식 진짜 모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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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줘 제발 들어가줘 부탁이야 부탁이야 날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다스란 말이야 제발 들어가줘 안돼 오히려 좋아 이러면 날 괴롭힐 수 없겠지 아니 아니 이게 아웃된다고 제발 제발 zäh 아젠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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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기 골프게임 아닌거 같아요 이 정도 100이네 댕꿀 아우 가려워 왜 저를 구석으로 몰아요 고수나리 못 지나갈 줄 알고 고수나리가 못 지나갈 줄 알고 고수나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고수나리가 이런 사람인데 고수나리가 이런 사람인데 이래도 저 괴롭히려고 했었던건가요? 오히려 좋았어요 아 미쳤죠 하지만 3등은 물 건너갔고 일단 시니꺼는 물 건너갔죠 아우 가려 아 망할 모기자식 10% 1% 아 아 어때요 이 3도 수구님을 괴롭혀주는건 어떻습니까? 이런 아 하하하하하 저기 안들어가? 야 다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다... 원님 어서와요 데몬님 어서와요 일단은 이것까지만 하고 방송 일단 마무리하고 저녁에 또 9시에 할거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구요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어디서 괴롭힘을 그렇게 괴롭히라고 했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누군가는 밀어줘 오케이 좋았어 됐쇼! 와 됐다 야... 이야... 저거 괴롭혀도 어 소용있네 들어갔어 근데 괴롭혔는데 들어갔어요 뭘 잘하는데? 원래 이 실력인데 괴롭혀져가지고 이렇게 되버렸어요 젠장 뭐야 왜 반대로 간거야? 잠깐 왜 반대로 간거야?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이 분 리시... 리셋했구나 하하하하 육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